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와우 사람 많다 식당관 아니야? 4가지? 응 2가지? 이거, 이거, 이거 이거? 이거 뭐 고르고 싶은데 4가지 차일거 높은? 응 먼저, 파슬리 음 제가 먹고 싶으면서 얘기만 해 다 사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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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사줄게 눈 근처님 먹었봐 쭈포트지? 요거 아니야 요거트야? 얼만데? 근데 이거 귀여워 보들보들 귀여워 보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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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문을 배워두면 남은 생선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바로 또 조리되었어요 예전에 오픈한 음식을 안들때까지 오늘의 생선을 만드시는 분이 첫째부터 주문했고 너무 귀여운데 오늘의 식당은 오늘의 식당은 여행에 오면 잠시 보였다 한국식당은 제주도는 신선생각으로 신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다 가슴을 입는거에요 이게 규칙적이네 아까 내가 확대해서 찍은 애가 이놈이요 얼굴을 보자 이동도 없어 얘는 고기 음... 고기 음... 치킨도 먹으면 치킨을 배우시는 거 같아요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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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